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다행히 다행히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100렙 찍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찍어요 절대 24시간 돌려도 못 찍어요 100렙 2인 파티에서 PC방 가서 해도 안 돼요 24시간 돌려도 언제나처럼 아리따운 모습이구나 5 4 3 2 1 5 5 5 5 5 디바 5 5 5 5 5 5 5 5 5 3 5 5 5 6 6 5 5 5 6 10 1개픽 라인다운 저도 정크래시 에임이 그렇게 좋은거 보다니 그니까 그냥 이런거는 센서의 범죄에 들어가죠 에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많이해서 그래도 에임이 많이 늘은 편이긴 해요 가자 정크래스 음 에임보다는 이거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해의 범주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저는 에임 자체는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니까 컨트롤은 크게 안좋아요 저는 모든 게임을 해도 제가 안좋다는 기준에 이 티어에 기준에 맞아서 안좋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있는 티어에서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부분이 크게 차지해서죠 자 라인 1배 1배 1 컷 어 미안테레 못갔다 저 뒤에서 덮쳤을때 막 직격 못맞추고 그럴때 엄청 많아요 그니까 바로 뒤에서 덮쳐도 직격 못맞추는 경우 엄청 많아요 진짜 방송보시면 알겠지만 가끔씩 삘타가지고 막 뒤에서 덮쳤을때 막 평타 다 맞추고 그러는데 그건 삘탄거고 평소 평균실력의 에임은 극혐이거든요 별로 안좋아요 음? 음? 파라 나도 할만해요 일리오스는 일단 솔져 파란 없는거같은 아니야 트레 다운 상대 2딜 총괄 아 라인 났어 아 라인 났어 정선은 나와 저 힐킹 먹어도돼요 총 하나? 네봐 네봐 오른쪽 방 역부팟터 트레 아 라인 났어 네봐 트레이 맑맥이 맑맥이 힐 아 아 파라 떴어요 파라 파라야 볼게 앞에 가지마 너무 좋습니다 파라 다운 나 아이스라니까 소리자 다운 소리자 다운 커버 보실까? 아니요 괜찮아요 힐캡 먹으면 돼 아이고 근데 이거 두명은 두명은 커버가 안돼 디바 자리야 잠깐 에임이 중요하긴 해요 정크래시라는 영웅은 에임보다는 나머지 센스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좀 보시는게 중요해요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말할게 많아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로? 뭐다? 제 방송을 봐라 아 여기 나와 저 뭐해줬어요? 재밌겠어 파라한데 파라뽕 확인 안재나가나? 뭐야 저거 남자 사라필 시바 뭐냐 쟤? 음 결과는 뭐다? 제 방송을 봐라 정크래시를 잘하시려면 제 방송을 봐라 결과적인 곳 그런거죠 제가 플레이하는 영웅들은 대부분 에임이 중요한 영웅보다는 좀 센스적인 부분 측면이 중요한 영웅들을 많이 쓰거든요 컨트롤 자체가 어려운 영웅들을 많이 안써요 특히 공격군 영웅들 겐지 겐트는 안써요 그러니까 겐트 위안은 웬만하면 안쓰는게 저는 에임이 크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거는 센스적인 부분이에요 에임은 자기가 연습을 해야되는거고 센스 센스적인 부분은 결국 제 방송을 보시면 되요 뒤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시면 되요 제가 잘못하는 부분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되구나 라는걸 배우면 되요 저렇게 하면 되구나가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되구나 를 배우시면 됩니다 제 방송에서는 상대 루시오 없어요? 상대 노일러? 상대 노일러? 상대는 두명 없어요? 상대는 두명 없어요? 잘한다 송하나 송하나 너무 좋다 점프님인데 진짜 총 좋아 사냥꾸들 arr 흠 . 이어요 전 그냥 안내 뜬어요 더 걸렸어요 나이스 메인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인은 센스 에임 둘 다 중요해요 우클릭 에임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스킬 자체가 전부 다 센스 플레이에 필요한 스킬들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벽 특히 벽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쉬프트 같은 경우도 무적히고 이거 올라오거든요 원래 여기 이러면 이렇게 덧받아 두시면 되거든요 정클레스 빠지면서 더 걸리지는 않네요 위로 빼면 솔드 다운 아나 다운 웨클릭 다운 상대 3명 없어요 야 루키 뭐야? 루키 뭐냐? 루키 목표 수액 훈련 수빈 좋아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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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ized 수액 무슈가 뭐랬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힐 기가벽혔다 어? 낙사? 좋았어 좋았어 저거는 받을만하다 저걸 받을만하다 센스가 죽여졌어 나 실수로 내꺼 누르려고 그러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청하네 아우 두근날에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